기상캐스터 배혜지 꽤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동안 알려졌던 얘기들 예를 들면 소중도 성장론은 패러다임의 큰 변화이므로 단기간의 결과를 보는 또 내는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고용을 비롯한 각종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사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걸 했죠. 성과가 안 나오면 어쩔 것이냐 직을 걸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당연하다 모든 걸 걸겠다는 사실 일종의 의문우답도 하는 걸 봤습니다. 당연하죠. 청와대 참모가 본인의 주도와의 어떤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성과가 없거나 실패했다면 당연히 어떤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전망이 맞아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해 말부터는 정책의 효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우리 경제 훈기가 돌기 시작했고 또 양극화는 축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실질적인 것이어야 될 겁니다. 통계의 기조효과에 힘입은 지표상의 개선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호전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대안을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장하성 실장의 발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지난 8월 27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공급 확대 정책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명실상부하게 이른바 당정청이 모두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공급 확대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 올려서 주택의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 대강이었죠. 하물며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특별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업계에서 그렇지 않다고 줄기차게 얘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책에다가 이번에 혜택을 축소한다고 돼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려책 같은 이른바 시장의 주택 공급을 줄이는 정책들을 지난 1년 동안 해온 거 아닙니까?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급 확대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야말로 아무도 가서 살기 싫은 지역에 그것도 찔끔찔끔해서는 오히려 시장에 불을 또 한 번 지를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가서 한 번 살아볼 만한 지역에 상당한 규모로 공급 계획을 내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른바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는 이 정교한 보완책을 같이 내준다면 집값은 결국 잡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주택의 물량이 느는데 이 불경기에 집값만 어떻게 계속 오르겠습니까? 아마 당이 생각하는 규모와 청와대와 정부가 생각하는 그 규모가 온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공급 확대책에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두 번 세 번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그땐 그야말로 또 한 번 시장의 신뢰를 잃고 다른 정책도 약발이 안 먹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에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충분하고도 실효성이 있는 공급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 더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떠다니는 이른바 부동자금이 1,200조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 개인 자산가들의 자금도 상당합니다만 이 돈들은 언제든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 갈 곳을 모르는 대기성 자금들이 건전한 생산 활동, 그것도 우리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잠재력이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에게 투자가 되도록 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적극적인 장려책을 내놔서 혁신성장의 물꼬를 우리 자본시장으로부터 틀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어젯밤에 장하성 실장의 바람대로 내년부터는 양쪽으로 또 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제 지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제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구경수 같은 과목 며칠 밤 샌다고 성적 한꺼번에 안 오르죠. 일하기 어려운 대내외적인 환경이 있다는 것도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쉬운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서 이게 답이라고 계속 힌트를 줬음에도 돌아 돌아 공급의 확대라는 답을 찾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고 또 꽤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만큼 비용을 쓴 거죠.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추구하는 가치는 지켜나가되 정책의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훨씬 더 유연하게 그리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